성전의 앞에서 매일 구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원을 통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원을 불렀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원은 단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정된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단계히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원의 단계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을 몰래 한 번 없는 범인이므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원이 보인 그 담대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원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합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원이 담대한 것은 또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들의 삶은 그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마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비슷했을까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원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신 적도 있고 목마르신 적도 있고 피곤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잘 되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영적으로 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원수들에게까지도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말씀만이 글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분명히 딱딱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각종 종종 악하게 굴 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제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사람은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분명히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 저 사람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저 사람들하고 밥을 먹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냐 없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며 분명히 뒤에서 숙독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 것에 대해 비판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팀이 누군가가 감사됐습니다. 당시에 세리인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텔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부르시면서 저런 세리도 부르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지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일까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훗날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마리아는 그 섭섭했던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어도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입술통에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tant que le saint-esprit n'était pas venu, il n'avait pas la capacité de pouvoir saisir le sens des vraies paroles de jésus.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par exemple, quand jésus disait qu'il allait être crucifié, disciples, rien compris du tou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때로는 필요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만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종교 지자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담대함을 갖고 있었고 또 이와 더불어 예수님처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도 맞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 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아이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주셨고 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도 맞아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싫어서 밀어내시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맞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을 했던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화를 내셨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를 보면 그 성전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화를 내셨더라면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로 미루어 진작한데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을 내쫓으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를 내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무섭게 행동을 하면 금방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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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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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늘君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